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오븐특강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개발비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개발비가 비용 항목일까요? 자산 항목일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개발비로 한 2억을 지출했다고 하면 회계 담당자가 개발비 2억을 비용으로 계산할 것인지 자산으로 계산할 것인지 헷갈리시죠? 종종 이 개발비에 대해서 이 세금 폭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기업의 기준과 세법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기준에서는 가능하면 비용으로 계산하라는 입장이고요. 세법에서는 가능하면 자산으로 계산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산으로 계산하려면 6가지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지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번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번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번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또 4번 미래의 경제적 교육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5번 금전적 기술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자산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웬만하면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세법은 어떻습니까? 세법은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서 개발비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산으로 계산해서 상각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기업의 기준과 세법이 상충으로 인해서 세금폭탄이 발생하는데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법인이 있었어요. A법인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3차원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유형자산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잘했죠? 유형자산으로. 그런데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외주도 주고 또 자체 인건비도 발생을 했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기술 개발비로 손비 처리를 해버렸어요. 비용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A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지급수수료 계정이 막대하게 증가를 했죠. 전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의 전산 시스템 점검에 의해서 지급수수료 계정이 월등하게 증가를 하니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세법에 따라서 자산으로 계산했어야지 왜 일시적으로 비용 처리를 했느냐. 이거는 소득 누락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과세관청에서는 개발비 비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과세하고 말았습니다. 이 개발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는 회계 담당자와 기업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자산으로 계산할 것인지 비용으로 계산할 것인지 꼭 자문을 거쳐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